안녕하세요. 종이들입니다. 요즘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들이 필수품인 생리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.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.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자산경매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저의 작은 도움이 소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후드 집업 단팔 티셔츠인데요. 전 세계에 딱 한 장밖에 없는 제가 직접 그린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인데요. 이거는 제가 샘플로 만들어서 단 한 장밖에 없는 티셔츠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종이들입니다. We know we is in C-Sister. 안녕하세요. C-Siste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임기인장입니다.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특이한 게 제 이름이 막혀 있어요. 이 예정품은요.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송걸과 백동원에서 두 redes 백동원의 아이 del 바랍 меч 감사합니다.